포동보통 이었습니까? 자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I should feed 그래서 feed의 뜻은? 그렇죠 먹이를 주다 먹이다 라는 하다시에요 묻는 말 첫 단계 I should feed 운동완성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How long should people sleep? 이게 뭔 뜻이었더라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이런거였죠 우린 자야만 한다 We should sleep for 7시간 7시간 동안 좀 how long은 무슨 뜻이에요? 얼마나 오래 얼마나 길게 이랬으시죠? 공부좀 더 하고 오세요 그렇듯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